자 생방 시작됐습니다 1대1이고요 이번 맵은 앙고빌 방금 전 경기에서 한스커피님이 훈돌놀림 상대로 1승 했고요 다시 훈돌놀림의 소륙전이 될지 아니면 한스커피님의 2승 굳히기가 될지 재밌게 봅시다 여러분들 또 채팅창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저는 꼭지벌을 켜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12시 지역에 한스커피님 미국이고요 그리고 6시 지역 훈돌놀림 전차분단입니다 맵은 앙고빌입니다 앙고빌 유명하지 봅시다 예 그리고 시청하신 여러분 이거 리플레이 방송 아닙니다 생방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요 현재 지금 두 분이 현재 게임 중이에요 저는 그걸 중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생중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한스커피님 비범해요 엔지니어 3엔지니어입니다 3엔지니어 3엔지니어는 배럭 안짓고 웹폰도 안올립니다 자 어어 뭐지 뭐지 엔지니어 또 뽑아봐요 이상해요 자 전차분단은 지금 바로 16기름 자측에 있는 16기름 먹으면서 기갑착탄병 2분대쯤 나오고 있고 자 엔지니어 스팸인가요 이거 이상한 짓 압니다 이거 또 느낌이 안좋아 뭘 하는건지 모르겠다 자 4엔지니어 자 그리고 5엔지니어집이죠 이거 지금 이런 프로그레스바 속도면은 폭약을 끌어있는 아이거든 자 5엔지니어집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엔지니어 지금 우리 캣탱크라드 발견했는데 캣탱크라드가 예 보이시죠 여러분 초토화전술입니다 예 부비출에 초토화전술을 바로 찍고 달리고 있는 캣탱크라드고요 자 예 부비출에 있을줄 알고 살짝 먹었다가 빼는 모습이고 자 기갑착탄병이 개배우 그레이드를 하고 엔지니어를 1점사하고 있습니다 1점사해야죠 1점사해야죠 그냥 어색당하면 안돼요 자 예 기갑착탄병 살짝 뒤로 빼고요 엔지니어 결코 안된다 싶어 도망갑니다 5엔지니어집에서 6엔지니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6엔지니어죠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엔지니어 스팸 성공하는 꼬름을 봤거든 아 이상한 짓이에요 또 왜 이 무대 이게 또 뭔 짓거리 하는 짓이지 이 뻘짓이죠 뻘짓 내가 저지대가 성공하는 꼬름을 봤다 내가 어떻게 봅시다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6엔지니어고요 더 이상 엔지니어 생산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의무대 짓고 의무대 건설하고 지금 피해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엔지니어 지금 6엔지니어를 할 것 같으면 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초반에 좀 이렇게 폭풍 땅투기 같은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재미도 못 보고 있습니다 아 하스커피님 이쯤 되면은 아 내가 뻘짓했구나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에요 자기갑적다면 세 분대 열심히 몰려다니고 있고 지금 네 분대째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엔지니어 뭐이죠 이러면 어느거 하나는 화방 업그레이드라도 해가지고 공격해야 돼요 달라들어야 돼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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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 달라들면 안 돼요 안좋아요 1.4 1.4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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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갑니다 엔지니어 두군데도 다시도 내려오고 있고 만능공돌이 세팅 CU 파더 세팅 세팅 iss 수유파드 저 뭔 소리였지 개탱크라도 열심히 땅먹고 당기고 있고요 기갑작단 명이 엔지니어와의 접전에서 피해를 보고 뒤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전차군단 눈물난다 개배업그래도 더러워서 웨폰 올립니다 배력도 아니고 웨폰 올려요 그렇지 육엔지니어인데 지금 라이플 뽑아와 뭐하자고 웨폰을 올려야죠 웨폰을 올리는건 좋은데 웨폰을 올려가지고 스나이퍼를 뽑는것도 좀 그렇지만 서리카를 뽑았다 치자고 그러면은 엔지니어가 적에 대한 유인같은게 잘 되면은 초반에 이런 실수 아닌 실수가 만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 자 2티어 건설했습니다 전차군단 2티어 건설했고요 2티어 건설하고 바로 3티어를 보병 반개도 장갑차를 뽑을 것 같아요 전차군단 방어작전 업그레이드까지 했어요 방어작전 업그레이드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보병들 본진으로 가가지고 회복하고 와도 괜찮죠 회복하고 오면 딱 다먹기가 없을려나 계속 봅시다 한개 지금 좋아가지고 열심히 기름 먹을려하는 엔지니어 본격한 모습이고요 그쵸 그리고 전차군단은 좌측으로 엔지니어는 전부 우측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양상이 좀 그렇네요 자 철조망을 이게 뭐지 이상하지도 합니다 오톡역에 철조망 짓는거는 아래 자리 있는 입장에서 짓는건데 철조망을 여기다 지어요 굉장히 이상하지도 합니다 한스커피 정신상태가 의심이 돼요 느낌이 안좋아 화연망사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네 자 전차군단이 중앙으로 오는데 아 이게 또 지뢰있죠 아 지뢰 더러운 지뢰 아 그리고 3티어가 건설된 우리 전차군단이고요 화연망사 또 내려옵니다 아 지뢰 좋죠 그러나 리트릭 도중에 지뢰를 밟았기 때문에 한명도 안 죽었다는거 지뢰를 또 짓습니다 똑같은 자기가 또 건설해요 싸게 지뢰를 제거했네요 네 값싸게 저거했죠 싸게 쳤다 자 그리고 웨폰이 올라가서 지금 웨폰에서 뭐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스나아가 나오거나 이면은 엠지가 나올 것 같아요 박격은 안 나올거야 아마 볼게요 앙카노는 별일 없이 끝날거 맞죠 이 상황에서 앙카노는 게임 끝입니다 그냥 앙카 아 캔탱카라 날라가고 앙카 엔지니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딱 먹어주고 있고 이게 만약에 엠지를 뽑았다 서리카를 뽑았다 라고 한다면은 아머드카의 어느정도 약간 대응은 좀 됐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나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앙카 나오자마자 바로 게임 끝나는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아머드카가 나와가지고 스나이퍼를 바로 잡는다 게임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 자 스나 나왔고요 엔지니어 화방 엔지니어 열심히 불로 쏴주고 있고요 자 스나 바로 쐈죠 자 스나이퍼 저격했고요 어 스나이퍼 뒤로 빼야죠 어 뭐지 뭐지 아 아닙니다 두자리에 도망했고 아 아머드카 나왔습니다 아머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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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본진 들어가야지 뭐하노 달려라 본진 들어가면 네 먹이가 아주 널리고 널렸다 아 설마 이 상황에서 보급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그런 용자질은 안하겠지 제발 그런거 하지마세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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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하핳 핫 궁금하다 ㅎㅎ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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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핳 하핳 아니 왜 이상한 데로 잡고 가 얘 이상해 왜 이상한 데로 달리는 거야 중대장도 이상한데 중대원들도 좀 정신 상태가 의심이 된다 아모드카 좋단다 달려가지고 기갑차 타면 한분대 날라간 것 같고 아모드카 바로 본진 들어옵니다 흐흐흐흐흐 아 눈물나죠 아 스나이퍼 아 집 들어간다 스나이퍼 집 들어가고 엔지니어 집 들어가고 니 뭐하노니 지금 구트가 싸울 이유 없잖아 뒤로 빼야지 집 들어가면 잡아 뭐하노 아 으흐흐 흐흐흐 흐흐흑 흐흐흐흠 흐흐흐흐 계속 봅시다 뭐 아무 시클이지 아무 소득없이 또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 굳히기 하고 있죠 째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아무도가 또 나와있다는 거 지금 레인저가 나와야 돼 레인저가 나와야 돼 레인저 말고 딱히 없다 근데 왠지 한스커피도 아까 초토화 봤다 이거 초토화 보자마자 애봄을 찍었을 거거든 원래 이제 그 우리 삼엔지니어나 엔지니어 스팸하면 되게 또 이렇게 스나이퍼도 뽑았잖아요 이러면 또 애봄 가거든 애봄을 뽑는단 말이야 지금 애봄 뽑으면 완전 망한거야 애봄 갔다 이미 애봄 지금 찍었다 그러면 완전 망한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훈돌돌림이 진다 아 이거 욕먹겠다 이러면 자 암흑트카 1업 1업인데 지금 이 체력에 엔진 파손까지 돼가지고 지금 일로 나가면은 엔지니어 스팸 당하는거죠 예 이펜 레인저 배치되고 있고요 실패가 아직까지 안됐었구나 자 엔지니어 레인저 지금 배치됐고 예 지금 16기름 끊어주고 있고요 방금 뭔소리가 나던데 뭔소리지 4티어 건설했다는건가 아까 2티어 3티어 지었으니까 4티어를 건설할 것 같아요 설마 이 상황 속에서 판트를 빨리 준비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지 겁나는데 봅시다 자 우리 엔지니어와 가방 업그레이드 다 하고 스나이퍼와 같이 우라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메인저같이 오고 있고요 메인저같이 오고 있고요 아 예 더러운 부비출협이죠 부비출협 건설해놨어요 아 부비출협? 부비출협? 아 예 부비출협 피해야죠 그리고 암호타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봐야지 뭐하노 안하고 뭐하노 안오고 뭐하노? 아 중앙에 지뢰가 있을까봐 안오는거가 이게 왜 내려가지 레인저 봤다 이거 봐 자 부비출협 당해가지고 엔지니어 하나 째고 있고요 자 바로 차량기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하는지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 이게 또 부비출협 또 건설하고 부비출협 또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아마 아무래도 그럴거 같은데 레인저 아모드카 보자마자 좋단다 달려옵니다 좋단다 달려않고 일로온 내가 바죽한데 먹여줄게 아 또 부비출협 빅토리포인트 피하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상황은 연합이 많이 우세하고 좋은데요 근데 기름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LAT죠 이거 4티어에 LAT입니다 라이트 안티탱크건 하프트랩 LAT 배치된 모습이고 LAT는 지금 왜 볼지 아모드카라 하나 뽑아야지 이해가 안돼요 지금 만약에 전차군단이 뮤니셜 보유량이 굉장히 많다면 LAT 뽑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바로 그냥 정조전사격 누르고 예 우리 레인저 열심히 저격해주면 돼요 레인저 한 명 죽었죠 바로 정조전사격으로 죽인 것 같아요 보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모습이고 자 스나이퍼가 여기있는거 안와 안와 아아아아아아아아 스나이퍼 아아아아아아 스나이퍼 사망 아 스나이퍼 정조전으로 바로 사망해버립니다 이게 무슨일이고 그렇게 갔습니다 전차군단은 야전기술으로 끌어야될거에요 전차군단은 야전기술으로 끌어야될거에요 참 안타깝다 이거 크다 저거 저거 크다 화임방사 열심히 쏘고 있고요 이게 근데 이래야죠 왜 에헤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기탱크라우드 딱 묶고 있고 연합 또 내려오죠 우라아 모여가지고 또 내려오고 레인저 다시 배치되고 있는 모습이고 보급 1업을 했죠 보급 1업을 했으니까 레인저 두분데라 할지라도 맨파워 어떤 유지비적인 부분에서 큰 손실 없이 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레인저가 아머드카에 많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뭐 어떻게 또 충원비 손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미국은 이제 맨파워에 허덕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지뢰 좋죠 여기 지뢰 설치하고 있다는 거를 지뢰 설치되고 나서 모을 것 같아요 캐탱크라우드 이렇게 돌아냉기고 있고 여기도 아 예 구기치뢰 피하죠 흥죽 자 그리고 전차군단 고급 수리 업그레이드 아까 야전기술 업그레이드 했잖아 이번에 고급 수리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거든 아전기술 업그레이드 아 전차군단 이해가 안됩니다 초토화가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인지 지뢰 또 설치하죠 지뢰 지뢰 아 지뢰 봤죠 예 캐탱크라우드 지뢰 봤어요 아 뭐지 으흐흐흐흐흫 아 죽겠다 진짜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캐틴그라드는 언제야? 진짜 눈물난다 레인저 바로 도망가고요 왜 도망가지? 싸워야지 니 도망가면 여기 다 쬐야된다 지금 여기 다 쬐야돼 이해가 안되죠 뒤에서 에이티 오고 있는데 에이티올때가 개개 쏴야지 그럼 어떻게 아무도 하나를 잡았을거 아냐 에이티 바로 시야에서 벗어나서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레인저 세문대째 배치되고 있고요 캐틴그라드 하나 더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갑첵탄병 지금 아모드카 수리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판터를 빨리 갔어야지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야전기술 업그레이드나 고급수리 업그레이드나 이해가 안되죠 에이티있습니다 뒤에 아아아아아 예 아모드카 하나 바로 날라가죠 자 바로나 날라가고 전차분단 여기서 지금 싸움 안좋아요 예 기갑첵탄병 한군데 올라와가지고 또 공격하고 있고 이러면 안되죠 톰스넛그레이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고 있고요 자 커버라고 끼고 아 이거 뭐지 예 부분실에 건물에다 설치하고 있어요 침이 나죠 게임이 왜이렇게 됐지 게임이 왜이렇게 됐을까 자 전차분단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아무것도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캐틴그라드가 딱 곤란가나 생산했거든 이런 맨파워나 자원이 여러가지로 많이 남을텐데 예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고급수리 업그레이드 야정기술 업그레이드나 뭘하면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흐름이 썩 괜찮아서 아 레인저 레인저 아 LAT 한 대 다 맞았습니다 아 바좋카 욕 나옵니다 아 유유히 도망가죠 피로도 피로도 눈물난다 진짜 뭐하는 짓인지 자 예 부비치렉 5만대 다 설치되어 있죠 아 엔지니어 엔지니어 예 살았습니다 바로 쬐고요 이 애들은 또 회복받으러 하라고 자 그리고 AT검 배치된 모습이고요 아 또 부비치렉 여기죠 자 그리고 암흐드 가 암흐드 가 어 엔지니어 죽어요 나 아까 여기서 리틀스한테 굉장히 웃기던데 이로 갈라 했다가 기갑적 상향을 막으니까 여기로 또 갔다가 또 다시 또 이로 돌아가는 이상한 엔지니어 개교를 하고 있어 봅시다 흠 자 박격하프트렉 배치됐고요 박격하프트렉 LAT와 암흐드 칸데 저 같으면은 지금 사실은 어 중강습첩탄병을 뽑을 것 같아요 저는 자 보급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합 아주 그냥 보병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긴 뭐 레인저 세분데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뭐 유지비도 그렇고 충원비도 그렇고 토나우죠 자 그리고 지금 레인저 세분데들이 있는데 한분데들이 지금 톤선 업그레이드 됐고 엔지니어 지금 네분데들이 다 화염방사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으니까 이거 뭐 한방에 확 몰아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래 지금 몰아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머드카 때문에 지금 계속 계속 주저하고 있거든 자 들어옵니다 아 좋아요 시작됩니다 시작은 뚫어 바로 째버린다 하하 눈물 날라 진짜 좀 싸우지 한타 좀 싸우지 내가 또 안 싸우겠다 진짜 자 아머드카 열심히 멀리서 퉁퉁 싸 주는 거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그렇지 바로 도망가야죠 또 구비출앱이고요 사실 이 게임은 땅먹기 게임이라서 이럴 것 같으면 전차군단이 여기에 한 두분대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서 땅을 주류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상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은 이때다 하고 열심히 땅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봅시다 지뢰도 설치했고요 그리고 멀리서 박효각부가 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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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었나 저 때 보니까 갈치가 여기다 지뢰를 설치하더라고요 여기가 좋은건가 지뢰를 또 설치하죠 아 또 이상한 지역이에요 이상한 지역이에요 이게 한스커피님 한스커피님 예 지뢰 두개 다 밟았어요 하 눈물 안나면 참 지뢰 있는대로 다 밟아주면 다 밟아주면 지뢰는 그걸 뻔히 찾아가지고 캐테나를 그냥 날려먹지를 않나 하 자 부위치렙 예 한스커피님 계속 부위치렙에 당하죠 아 또 지뢰 자 이번에는 박효각부가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지뢰 난 그냥 아무 때나 까는데요 흐흐흫 저 때가 욕가니까 안 밟을 수가 없는 짓이더라고 난 보통 여기나 뭐 이런데 깔 것 같은데 자 멀리서 아머스카이싱을 공격해주고 있고요 개배우 기갑차판맨 사실 저기 이렇게 보병중심으로 이렇게 운다라고 하면은 개배우 그냥 스팸을 해버려 그냥 안그러면 중강속 착탐을 뽑던가 그래야되지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요 아 엔지니어 부위치렙 피했고요 엔지니어 1억 깨알같죠 여기도 C를 또 설치해놨죠 이건 아까 설치해놨다 자 경전차포 경 대전차포 탑재 방궤도 정합차 자 중강속착탄병 배치됐고요 사인업을 해야죠 중강속착탄병 쓸거면은 자 박격이 하아 진짜 욕이 난다 팀킬러 박격 자 쟤네 또 밟았죠 아아아아 날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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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자 엠파 바로 스커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구요 스커트 업그레이드 하겠죠 설마 옷이 걸었겠구나 스커트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구요 자 다시 기름지역 수복 해주고 있고 톰슨 레인저 톰슨 1개만 하네 네 톰슨 2개 뮤니션되는대로 지금 톰슨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스커피님 자 ATO 있던게 어느새 여기로 가있고 또 북위치를 설치해주고 모습을 자 서로 이렇다 할 교전은 안하는데 빅토리 포인트 상황을 잠깐 보면은 338 대 426으로 예 지금 미국이 약간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약간 자 화염방사엔진이요 아 사망 뭐고 얘는 왜 죽지 합격이 맞은 것도 아닌데 얘가 왜 죽지 이상한 모습 봤어요 네 사람야만 봐줄까 뭐하지 뭐하려고 뒤에 뭐있나 없는데 어휴 뭐하나요 뭐하나요 앞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정찰 아 이해가 안되네 아 LAT M파람 잡아올기라고 앞으로 왔는데 바주카 맞고 뒤로 뺍니다 아머드가 또 부랴부랴 오죠 아 안타깝죠 중압수탄병 사망 아 LAT 사망 아 전차분단 한방이야 항상 그래 전차분단 한방이야 아머드가 아 아머드가 또 날라가죠 아 자 4-5에서 4-5에 져서 단포신 4-5 4-5 이름도 많아 4-5에 4호가 벽들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4호 뒷정지 두거리면 됩니다 아아아아아아 살아간대요 4호라고 또 마주카를 살짝 돌긴 하는데 큰 데미지는 좀 보급 위협을 한 연합이기 때문에 레인저 4분데로 운용을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차량기지 만들어놨고 AT랑 M판 하나 뽑아놨고 바로 전차공장 올립니다 전차공장 올려요 자 그리고 기갑척탄병 5분대가 좌측지역에서 분산해서 또 폭풍방통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AT를 발견을 하자마자 바로 AT잡으로 달려올 것 같아요 여긴 병력이 또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리고 4호가 지금 여기에서 놀 때가 아닌데 바퀴가 부터 그렇고 놀 때가 아닌데 계속 보겠습니다 귀요미 4호 파넬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렇죠 파넬이 다 이겨오는 게임 계속 지고 있습니다 자 전차공단 판저슈레그 업그레이드 했고요 어 4호 업그레이드를 했죠 4호를 뽑았으니까 4호도 업그레이드 됐고 판저슈레그 업그레이드 됐고 마더 업그레이드를 아직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다면 이제 판타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레인저 위협했죠 하 레인저요 공포가 시작됩니다 고마워 아 아 아 그럼 잡으러 가지죠 이제 부랴부랴 가면 뭐하나 섬슈레인저라 달려오는데 일로 왔나 화임망사에 니네 같이 피키고 온단다 자 여기서 4호는 또 어어어 4호 4호 위기 아 4호 사망 아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섹타 딜레리죠 예 제어포격 아 섹타 딜레리 세요 자 섹타 딜레리 봤을텐데 안배죠 예 바뀌어서 잡자마자 바로 쟤는 모습이고요 예 오 흥 흥 흥 해야된데요 자 전차군단은 이렇게 해서 좌측지역을 다시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우측지역에서 확 밀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헤딩크라 좀 수리해가지고 써야지 자 계속 봅시다 흠 자 핀팔 와가지고 예 기갑척탄병 벗어내고 있고요 예 기갑척탄병 벗어내고 있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올랐는데 영국저 50칼 스택하운드 50칼 이게 무한발사포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모드에서는 예전이 고쳐졌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럼 스택하운드가 예전처럼 미친 보병 살상력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자 기갑척탄병 총 6분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6분대에요 1분대 정도는 아마 대전차보병일지 싶은데 자 그리고 미국은 예 엠텐 예 엠텐이 펑퍼 고쳐져있거든요 펑퍼 안싸요 이거 이제 무조건 싸요 예 갑작복에 그런거 없습니다 예 엠텐 배치됐고요 엠텐 나오고 있는 모습 자 중상수칙탄병 아 예 엔지니어 잡아야죠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더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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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고 엔지니어 저거 죽진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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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다고? 아 엔지니어 살아갑니다 아 엠텐 아 엔텐 킬러줘 킬러줘 아 저거 보병 발라드리려고 해요 아 더럽죠 발라드리려고 안되고 자 한명은 지금 대전차보병이고요 엔젠가 여기서 날려먹으면 아 게임 또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 초반에는 미국이 미국 엔지니어를 해가지고 한참 밀리더니 아머드카 나오고 나서 완전히 게임 끝날 듯이 보이더니 또 전차보병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조전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또 다시 또 전차를 뽑았는데 전차가 또 대전차보병에 또 죽기만 하면은 네 죽어버리면은 또 또 또 미국이 또 다 밀려버리고 이상하게 돼 이거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돼 그쵸 어어 이거 이거 놀다 이거 놀다 하 너 혼자 나면 죽는단다 겁나 안맞음 자기임 살아가네 저게 살아가네 하 게임 이상하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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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틴 잡혔고요 저 레인지 한 분인데 또 이래서 사우러 와가지고 뭐하는건지 여기 우리도 플랫건 있거든 뻘찍 뻘찍하면 안 돼요 푹 가요 사인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우라 하고에 우리 또 기갑척탑 여섯 분대 우리 일곱 분대 한 분대 더 뽑았어요 일곱 분대면 일곱 분대 아 기갑척탑 스팸 사나이 안 들어오지 지우고 자 또 지뢰고요 여기 아 하나쯤 쬐줘 또 레이저 좋아 하나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M10 수리됐고 자 M10 왔는데 M10이 하필 온 지역이 대전차보병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뭐할라 왔는지 M10 사망합니다 벨 풀어주고 이거는 아 아 아 와 진짜 이런거 겁난다 제어굴로 가면서 훅 지나가면서 애들 다 발로 죽어버리고 진짜 겁나거든 이런거 자 여기서 또 보병을 다시 밀어내고 전차분단을 다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M10 사망입니다 또 줘 또 줘 예 바로 쬐하죠 그리고 자네까지 부수는 우리 오죽아 그리고 예 전차분장에서 또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M10이 아니고 이제 셔먼이 나올거 같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모드가 우리 저 셔먼 크로커다일 있잖아요 셔먼 크로커다일이 굉장히 지금 그 버프 패치되어 있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셔먼 크로커다일이 나오면 지금 이거 전차군단 이거 보병집 다 썰어먹습니다 이거 아주 한방에 훅 죽여버려요 이거 화연방사가 지금 파괴력이 한 종전대비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업그레이드했다고 보면 되니까 굉장히 좋거든 셔먼 크로커다일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에 확수고대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차군단 보병 7군데 다시 또 충원 좀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하고 올라오면 좋을건데 뭐가 급한지 이렇게 또 다시 회복도 다 안되서 오고 있습니다 자 뭐가 이래 급할까 네 군돌놀린 마음만 급해요 레오파드님 개사기네 크로커다일이 이게 근데 좀전엔 참 안 쓰이잖아 그게 제가 버프한게 아니고 우리 엘리트모드 제작자가 그랬어 엘리트모드 제작자도 아 예 중앙석탄병 훅 갔죠 그게 크로커다일이 그만큼 버프가 필요하다고 많은 외국인들 양덕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셔먼 배치됐고요 셔먼이 배치됐습니다 슈퍼옵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M8 아 또 그 위치네 아 예 안죽었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안죽었어요 자 판터 배치됐고요 아 이거 좋아요 이제 게임 좀 끝나려는갑다 드디어 판터가 배치될 드디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저 파넬 판터 예 스크루젠과 우리 탑MG42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런시 올려야지 이렇게 탱기는게 아니라 스크루젠과 탑MG42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시 75 뮤니션을 각각 들어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하시기 제가 되게 공지를 해야겠어요 이건 좀 미리 말씀드려야 이걸로 공지를 보셨겠지만 자 그래서 105미리 105미리가 아니고 얘 오프메라 사격을 해 보고 있고요 판터 뒤로 빼야죠 아 엔진판으로 빼줘야 됩니다 자 셔먼이 뒤에서 배치가 되어있는데 셔먼 지금 주퍼호흡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판터의 지금 측면 장갑도 잘 이렇게 관통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예 지금 여러분 예 M10 두개 아 로또단 대박났어요 로또단 M10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이러면 게임 끝난다 아 판터 체력이 거의 없어요 셔먼 다운 셔먼 다운 근데 셔먼 딱 죽기 전에 아 아니지 아 뭐야 이거 와 쟤네들 뭐에요 흐흐흐흌 네 thought ayan óst 17 아까 고급수리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트가 빨리 수리가 될겁니다 판트 일단 급하게 엔진 수리부터 잘 돼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게 무슨일이야 눈물납니다 진짜 전자군단은 진짜 포격맞고 계도가 파괴되는 출포까지 파괴되는 알 수 없는 테크놀로지 정지시킬 수가 없어 이거 뭐야 와 방금 봤습니까 치료용이다 대로 와 기똥자다 어떻게 이런 참 노골적인 짓을 할 수 있는지 전자군단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레인저 3업 판트 잡고 3업 와 멋집니다 별 3개 쩔어요 톰슨 업그레이드가 돼있으니까 보병이 다 심어먹습니다 자 커버 끼죠 레일로우 커버 바주카 톰슨 업그레이드 4업 레인저 내려와야지 뭐하러 판트 엔진 파손 미칩니다 이거 아 대인저 모병 하나 또 분삭되고요 얘는 언제 실패 됐노 아 톰슨 톰슨 1업 2업 3업 종류별로 있네 오프맨 지리 밟은거 같아요 방금 지리 까는거에 바나넣고 지리를 밟았죠 눈물난다니 아 오프맨 아 아 안토야 저항하게 떨어지죠 아 전차분단 방금 제가 지금 라디오로 들은 소리로는 아무래도 저 스프린트 업그레이드가 된거 같아요 그리고 베르게티그가 배치된 모습이고요 베르게티그가 배치가 됐는데 지금 연합은 그걸 모를거거든 숨겨야돼 이거를 숨겨야지 지금 레인저가 판타 잔해를 안 건드릴거거든 지금 수리하러 가면 안돼요 지금 있어야돼 오히려 뒤로 빼야돼요 앞으로 가면 안된다 지금 가면 안된다 그럼 바로 지금 부숴버립니다 이거 자 전차분단 고병들이 다시 레인저 걷어내려고갖고 아 오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은 레인저 바로 이거 공격을 지금 잔해를 공격해야되죠 그렇죠 잔해를 바로 공격해버리죠 아 잔해를 공격할라는데 중간수 있다면 아 아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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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부서지고 아 눈물납니다 자네 하나 더 부서야죠 자 라이플맨이 하나 배치될거에요 언제 배럭을 올렸지 아 아니다아니다 로또단에서 놨구나 아까 로또단에서 배치됐고 라이플맨이 지금 배럭도 없으니까 지금 스티키밤 이런거 다 손질이 거고 빅토리 포인트는 어느새 280점 290점 280점 90점 수리된 우리 엠파를 와가지고 또 열심히 비벼주고 있고 상웅레인저죠 손손업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싸우지 엠파 이어 여행되게 죽겠다 어 이러면 자살 자살 지레 자살 지레 자살 지레 자살 지레 아 자살 지레 쓰려고다 예 차량 지레 차량 지레 차량 갈라 예 실패죠 아 아 아 다 갈립니다 또 아 수리 성공 못하고 또 뒤로 빼줘 내리게 뛰고 하 지몸니 지몸니 네 예 맨파 1만 넘었다 농을 납니다 예 어제 우리 저 랑카스님이 내먹을 하더라고 여따가 폭욕을 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폭욕을 도 Anna Eliot 자기가 지떼을 또 설치하는 모습이고요 판턴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미군으로 전행한 미군이 죽었습니다 무슨말이구나 개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우리 리플레이 방송하고 우리 생방하고는 또 보는 재미가 틀리잖아 그쵸? 지금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펙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 리플레이야 약간 알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나는데 오프맨 쎄죠 에리게티가 날라갈 것 같은데 기합샷담면 베테른시 이것저고 봉업이나 방어비를 파고 눈물난다 미국이 게임을 잊다고 해도 게임을 이깁니다 진짜 눈물난다 뭐고 이게 바조카를 살 마지막 섹터를 위해 뮌이 193을 모았지만 그게 끝이야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연합이 이기면 이렇게 뜨네 점수를 잠가 볼게요 1대1 게임 게임시간 40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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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포킹커피님 28791점 훈돌돌돌림 32672점 전차분단이 점수가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높은데도 약간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차분단이 결국지는 보병전에서 큰 우위를 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습니다 전차분단이 더 많이 죽였어요 큰데도 졌어 이렇게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흘 그 복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